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브이로그 리포터 신준호고요 방송도 활동을 한다는데 이제 그거를 찍기 위해서 지금 이 학교에 나왔습니다 이런 지적인 남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없는 여자신고가 있네 응 3.60도 다 보여요 준호영 영상 찾고 좋아요, 구독, 알람 하나씩 눌러주세요 귀엽네 귀여워 3.60도 다 보여요 이 장비의 핵심은 이제 균형인데 이 카메라의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되거든요 오! 오! 잠깐만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보여준 거거든요 미리 편집이라도 좀 해볼까? 난 담배 안 켜 난 노담 난 노담 난 담배 안 켜 이 광고의 내용은 이제 우리 우리 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변에 많은 청소년들이 이제 네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게 문에 많이 띄고 그리고 좀 심각한 문제인 게 없어서 이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영상을 찍어서 홍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기 전이에요 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? 저는 느껴지네요 자, 이 편집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궁금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영상 자르고 붙이고 빠밤 뭐 이런 아, 지금 이렇게 소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촬영에 쓰일 소품이에요 이게 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? 지금 광고 촬영에 쓰일 담배를 만들고 있어요 저희가 진짜 담배를 쓰면 안 되잖아요 종이를 말아서 쓰고 있습니다 아, 이제 준비가 다 된 것 같네요 이제 한번 찍으러 가봅시다 잘 나온 것 같은데? 어, 일단 배우 형 누나들이 엄청 잘해주셔서 이번에 광고가 완전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모든 게 그냥 퍼펙크 너무 역광인가 이게? 빨리 빼는 게 낫지 않을까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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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늘 아침부터 이제 저의 일상을 함께 공유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나요? 제가 이번에 오늘 찍은 영상 잘 편집해가지고 완전 멋진 노담 광고 완성시켜 볼게요 지금까지 충남 브이로그 리포터 신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